자 왜 갑자기 cpu가 그 과바가 걸린진 모르겠는데 어 됐다 자 이제 다음 인물로는 그 고구려장수에요 이번엔 온달이에요 자 왜 온달에 대한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 네 다시 왔네요 잠깐만요 지금 cpu 사용량이 좀 많아서 잠깐만 그 파이 용량 좀 제가 보고 좀 문제가 있으면 잠깐만 좀 끊어왔다 문제없겠네요 자 다음 인물은 고구려로 한번 넘어와봤어요 고구려이 왜 이러니 자 그쵸 우리는 흔히 바보 온달로 알고 있는 그 온달이에요 참고로 지금 이 사진에 있는게 바로 온달하고 편강공주의 그 동상이에요 그 온달하고 편강공주가 진행하는 아니 진행한대 그 온달하고 편강공주의 동상이 아차산에 있어요 아차산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어쩌다가 바보의 대명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온달은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 그리고 그 고구려 영양왕의 매부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그런 인물의 대표 대표주자죠 여자 잘 만나서 출세한 인물 삼국사기 온달열전을 보면요 오늘 버벅거리지 고구려 평원한 때의 사람이다 용모가 못생겨서 우스꽝스러웠으나 마음은 순수했다 집이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했다 떨어진 옷과 해진신으로 거리를 왕래하니 그때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바보 온달이라 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온달의 엄마가 일단은 그 맹인이었어요 맹인이어서 그 집안도 가난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평강공주와 결혼을 할 시점에는 그 나뭇껍데기를 벗겨 먹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정도 그렇다 보니까 평양 사람들한테는 그 바보 온달이라는 그 이제 닉네임이 붙은 거죠 자 근데요 그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 온달이 온달이 그렇게 이제 가난해서 산을 뒤져가지고 먹고 사는데 여기서 약재를 발견하면요 나중에 약재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든지 아니면 뭐 적은 대가만 받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정을 모르니까 이를 두고 어 바보구나 근데 온달이 근데 온달이 여기서 그냥 좀 큰 말 없이 웃어 넘겼대요 그래서 바보 취급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평양한테까지 그 바보 온달의 그 명성이 알려지면서 정말 그런 엄청난 바보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평강공주가 어릴 때 좀 많이 울었나봐요 많이 울어가지고 그 아니요 그 노래를 지어서 거지아이다한테 퍼뜨리는 그거는 서동류에요 백제거에요 그거는 백제거 서동류에요 그거는 작사는 백제무왕 그렇고 그래서 그 나중에 평강공주와 결혼을 할 나이가 되니까 평원왕은 그래도 공주를 좀 왕족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 상부 고씨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평강공주가 아빠 옛날에 나 자꾸 온다란데 시집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나 그 사람한테 결혼할래요 해서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버려요 근데 그냥 집을 나가는게 아니고 진짜 각종 패몰들을 다 챙겨서 나가요 각종 패몰들을 다 챙겨서 나가가지고 이제 온다래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일단은 엄마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온다래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온다래 얼마나 배가 고팠었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데기를 막 벗겨먹고 있었어 음 근데 이제 평강공주가 올라가서 온다래 나 당신한테 결혼 시집 오려고 왔어요 근데 온다래 처음엔 이 사람 귀신 아니야 여우 아니야 그래서 거절했다가 근데 이제 결국은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평강공주가 이제 집을 나오면서 갖고 온 패물들을 다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마련을 했겠죠 그래서 집 사고 땅 사고 그리고 노비까지 다 사요 그래서 살림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리고 말도 사와요 말도 사와서 그 말은 엄청나게 값싼 말을 사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먹여요 명마로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다래 이제 집안일 약간 살림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니까 이제 무예를 익히게 돼요 그래서 사냥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요 사냥대회에 1등을 하니까 그 이제 평원왕이 그대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온다리 신은 바보라고 소문났던 그 온다리 옵니다 그러니까 평원왕이 속으로 헐 내 딸이 결혼했다는 그 남자 맞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근데 겉으로는 내색을 안해요 어 그래서 그 그래 일단은 무예실력이 뛰어나니 군인으로 한번 고용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장군이 돼요 장군이 되는데 당시 이제 그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그 북주가 북제를 멸망을 시키고 이제 고구려를 약간 좀 기선제압 차원에서 공격을 해와요 북주의 무제가 음 북주가 그 황제가 네 명밖에 없어요 그 우문각 이 아마 첫 번째 황제 있고 그 두 번째 무제 그 다음에 선제 정제 이렇게 내가 깎다 그 즉위를 하는데요 그 이 무제의 그 무제의 사돈이 바로 수문제 양견이에요 하여간 그랬던 인물 관계가 있어요 그렇고 수문제 양견이에요 하여간 그런 관계가 있는데 하여간 하는데 이때 온달이 맹활약을 펼쳐서 이겨요 그래서 평원왕이 그때서야 이제 어 그대가 진정 나의 사위였구나 해가지고 평강공주한테 연락해라 야 너희 좋은 집 사줄테니까 이제 근로이사해라 그리고 가끔씩 인사 좀 하러 와라 해가지고 이때 이제 온달이 대형에 임명이 돼요 정말 이제 고위직으로 나가게 돼 이때부터 그래서 온달은 출세를 하게 되고 나중에 아차산성에서 신라군하고 싸우다 전사를 하죠 그래서 이 아차산에 온달하고 평강공주의 그 동상이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온달의 손자인 온사문도 그 고구려의 장군으로 활약을 하게 돼요 온달의 손자인 온사문도 이때 활약을 하게 되죠 자 일단 지금 약간 지금 프레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녹화를 좀 여기서 끊고 다음편 넘어가기 전에 지금 잠깐 점검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금